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손수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그런 소식은 민경욱 전 의원이 2월 3일 자신의 sns을 통해서 전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반바는 없지만 민경욱 전 의원의 긴급 소식으로 미뤄봐서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사전투표가 어떻게 조작되었으며 어떻게 민주당 승리의 검은 보화와 같은 창고 역할을 해왔는지는 야당 지지자들 가운데 최소한 60% 이상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를 손수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저렇게 동서남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15 총선 이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선거 부정 문제를 밝기 위해서 노력해온 박주연 변호사가 윤 후보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연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약 사전투표를 하겠다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4인 그러니까 개인 도장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경찰을 부르고 현행범으로 투표관리관과 선관위 직원들을 체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나는 부정선거를 무기나 할 수 없다. 당일 투표할 테니까 당일 투표 날에도 위조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으면 용서치 않겠다는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조롱조에 그린 거죠. 이 춘겨울날 밤을 새서 선관위 불법을 응징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쓰고 기자회견하는 것으로 제일 덕을 볼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인데 그리고 선관위의 불법을 더 이상 불법 용서치 않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윤 후보가 모르면 섭한 겁니다. 저는 지금 잠이 와 죽겠는데 서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섭열을 위한 선거 감시 자문을 와서 상담하고 힘들었습니다. 섭열아 당일 투표해라 섭열아 당일 투표해라 윤석열 당일 투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을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도대체 서울법대에 나온 머리는 어디 두냐 이야기지. 참 한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현행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관리관 도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에서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선 3월 3일 3월 5일 사전투표일 날 각 사전투표소 투표지 발급기에서 투표관리관 사인 개인 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일괄에서 위조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나오면 유권자들은 투표인들은 사전투표관리관과 그리고 관계 선관위 직원들을 모두 고발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현행법으로 적각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위조가 쉽게끔 선관에서 일괄에서 제조해서 뿌린 것은 현행공직선거법의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 또한 2월 3일 날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 도장은 반드시 개인 도장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의 주장입니다. 개인 도장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 일괄 제작한 투표관리관 도장이 사전투표 조작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의 주장입니다. 부정선거의 핵심고리 중 하나인 선관위와 투표관리관의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모든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는 사인 날인 안에 사인 그러니까 개인 도장을 날인한 이후에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한 이후 그 도장을 투표관리관 자신이 보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15 총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에게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제조에서 배포한 도장을 사용케 한 이후에 반납받았습니다. 이것은 맹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입니다. 여기서부터 투표용지 조작과 바꾸치기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주연 변호사 등이 영등폴 선관위원장 등과 투표관리관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그들이 그것을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주요 선거들을 살펴보면 3구 대선에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목표 득표율에 맞추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해낼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선거가 아니고 투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체제를 건 전쟁입니다. 이런 위중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전투표하겠다는 도리도리 윤석열 후보나 이제 정권교체 확실하다고 믿는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들이 없느냐에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에 당신들이 그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기 바랍니다. 순순히 권력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정신 차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가면 우리가 패배한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을 갖고 노력해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이번 선거입니다. 왜? 선거를 조작하는 기술을 그들이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참여하는 경우 모든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전투표 문제없다는 것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선언하는 것일 때문입니다. 머지리가 될지 똑똑이가 될지 두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이! 석열이! 당일 투표해! 어이! 석열이! 당일 투표하라고! 아름다운 부자 마누라 곁에서 동네 변호사나 하다가 마칠 사람이 참 시대가 부르고 운이 좋아서 대권 후보가 되었으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정세봉도 좀 제대로 하고 사전투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안 통하는지 그 머리 가지고 서울법대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동안 적극원 법조인들이 특히 검사 출신들은 딱딱하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정거물을 축적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노상에서 선거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운 좋게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나는 사전투표한다 이따위로 이야기하면 되겠냐 이야기죠. 당신이 좋아서 지금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지지하는 거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지지하잖아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